삼계 만다 아니 형, 상일이 형 아니 뮤비 촬영장에서 게임 이야기를 하면 없습니까? 분노의 칼! 아니 자세연습이에요 자세연습하고 있었어요? 이거 너 파트에 찍으면 되죠? 아까 봤는데요 제가 딱 봤는데요, 상혜씨, 이거 할 때요. 네. 좀 열려있어. 열려있어. 그럼 촬영하자. 원래 막 이렇게 풀숲 이런 데서 여기도 풀숲이 있었고 들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. 약간 막 풀숲을 해야지. 저희가 열일 수 있는 여기를 틀었거든요. 여기를 틀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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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저 위 캔 시크릿. 위 캔 시크릿. 자, 저희가 이제 3분의 2만큼 했죠? 그럼요. 그쵸, 이제 3분의 1만이 남았는데. 정말 도끼도끼 하네요. 도끼도끼 해요? 도끼도끼 하네요. 세트장이 너무 이뻐 근데. 그쵸, 그쵸. 여기서. 위 캔 시크릿이 펼쳐지는 거예요. 위 캔 시크릿이? 혹시 위 캔 시크릿이 뭔지 알아요? 저희는 이제. 저희는 이제. 실어가죠 이제. 방해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. 빠빠이. 안녕. 아니. 꼭 빨리 이렇게 하는데. 이거 가리면 어떡해요. 가렸다가 다시 나아졌어. 고맙습니다. 대기실인데. 날이 저물고 있어요. 날이 저물고 있어요. 날이 저물면서. 더 추워지는 거 같아요. 근데. 그래도. 곧 군무 신이니까. 다시 땀 빼고 나면. 하. 마지막. 마지막 의상만 남았는데. 군무 촬영이 조금. 힘들겠지만. 그래도. 열심히 해서. 이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화이팅. 수로포 화이팅. 화이팅. 너무 추워. 사실 하나도 안 추워요. 여러분들은 추울 때 뭐하세요? 저는. 따뜻한 핫초코를. 마셔요. 장난이고요. 그렇습니다. 이제. 대기실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. 가보시죠. 따라라. 밥 먹자 밥 먹자. 자. 여러분 저희 오늘 비빔밥을 먹을 겁니다. 그래서 잠깐만. 형님. 빠빠빠이 그만. 빠빠빠이 그만. 빠빠빠이 그만. 에이. 동동해 허니. 후. 청롬롬롬 나. 정신차려. 세민아. 화이팅. 이렇게 해서. 양질에. 그런 것들을. 얻어낼 수 있다라면. 저는. 이 추위도 두렵지 않아요. 왜 웃으세요? 이 지하주차장은 먼지가 많아요. 그렇지만 이 먼지도. 그리고? 양질에 무언가가 나올 수 있다면. 저는 노력할 거예요. 뭐야 이거. 왜 카메라 흔드세요? 여러분. 여기까지 안 돼. 참. 우성이 먼저 끝났어요.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. 이렇게 촬영도 끝나고 물을 마셨는데. 이제 저는 들어와서. 그냥 몸 추운 얼어붙은 몸도 녹이고. 얼어붙은 마음도 녹이고. 이제 손칩도 먹고. 치킨도 먹고. 치킨도 지켜달라고 하려고. 치킨 먹고 싶어요. 치킨. 치킨 사주세요. 치킨 사주세요. 치킨 사주세요. 이제 단체 이미지 밖에 안 남았군요. 다운 텐션입니다. 파이팅. 수고하셨습니다. 잘했나요? 잘했나요? 수고하셨습니다. 지금 이제 조금만 있으면은. 오늘 위키 앤 시크릿 뮤비처럼 끝났는데요. 아 너무 추워서. 빨리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. 조금 이따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스누퍼의 태용입니다. 저는 이제 개인 신을 다 마쳤고요. 이제 저는 이제 비빔밥을 먹으러 갈 겁니다. 그래서 너무 신이 나고요. 그래서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 맛있는 야식 드세요. 안녕.